안녕하세요. 마이골프스파이 헤드프로 박도성입니다. 제임스 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비병에 걸리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프스파이 가방 털기 릴레이를 오늘 시작합니다. 첫 가방 털기의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바로 화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김효주 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주 프로입니다. 제 가방은 미리 말씀드렸는데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먼저 보시죠. 일단 드라이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데 잠깐만 좀 와주고 가세요. 요넥스 드라이버, 요넥스 이즈홍 GT, 렉스 샤프트, 이거는 처음 들어본 샤프트네요. 5MS, 카이사,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저도 잠깐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페이스 밀링이, 밀링이 아니지만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가로로 있죠. 연마도 있죠. 엄청 신기하네요. 저 이런 그루브를 처음 봤는데 이게 방향성 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운 그루브이다 보니까 되게 색다르기도 하고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미국 가서 거리 때문에 처음에 고전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있었죠. 아무래도 거리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드라이버 비거리 부분 보니까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좀 거리가 더 늘었더라고요. 늘었나요? 네. 다행이네요. 우드를 3번 우드, 5번 우드, 그리고 유티를 4번을 쓰고 있네요. 이 거리 갭핑을 어떻게 보세요? 190에서 조금 더 볼 때 있고요. 여기는 180. 5번 180, 4번 유틸은? 160에서 170까지. 그럼 아연 대체할 때도 많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4번 아연을 뺄 때가 있고요. 넣고 줄 때가 있고. 지금 클럽이 15개라서. 그렇구나. 그럼 4번 아연을 뺄 때는 유틸리티를 넣고? 얘는 거의 큰 클럽은 거의 다 넣고요. 웹지 중에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4번 아연을 넣거나 그 코스에 따라서. 혹시 지금 14개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15개. 그거는 비밀로. 진짜 풀세트가 거의 연엑스네요? 네, 저는 웹지 버터 빼고는 다 연엑스. 아연은 또 처음 보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거리가 많이 나가요? 네, 많이 나갑니다. 우와. 아마추어분들에게 그럼 추천해 줄 거면 뭐 레슨을 받기 전에 용품을 바꿔라. 저는 제 팬분들이랑 얘기할 때 아연을 새로 바꿨을 때 처음에 이걸로 바꾸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여성분들한테는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아서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Forged E존? 네. 아, 여기 Graphite가 들어가 있네요. 네. 어쨌든 미들이랑 숏은 어쨌든 공을 좀 더 세우는 목적으로 치는 클럽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조금 더 견고한 클럽을 선택했고 샤프 스펙을 저보다 강한 거를 쓰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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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프로 골퍼들, LPG 평균이 남자 아마추어보다 좀 빠르잖아요. 한 95마일 정도 클럽 스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웬만한 아마추어보다, 샘스장보다 빠르죠? 클럽 스펙이에요. 매우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95 0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궁금한 게 이 구성이 원래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세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 클럽을 다 써보고 예전에도 이 클럽을 다 써봤는데 이렇게 같이 섞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들 롱 와인에서는 좀 거리 위주 네. 엄청 치기 편해 보이네요. 되게 치기 편해요. 응. 넓어서 그러니 그라파이트 샤프이네 이거는? 4번 아이언은 아 4번 아이언은 네. 이것도 역시 아까도 본 렉스스 샤프 역시 요넥스가 카본 기술이 좋으니까 네. 와 이거 6번, 5번, 4번은 딱 세던만 해도 그냥 공이 튕겨나갈 것 같은 그런 안정감을 주고 있네요. 제가 뭐가 되겠어요? 하하하하하 또 많은 프로들의 가방을 볼 수 있는 단골 손님들이죠. 단골 손님들. 그렇죠. SM7 타일리스 복귀 웨지. 여기 특수 스탬핑까지 있고요. 갭핑은 48, 52, 58 이거는 57도로 바꿔놨어요. 아 이거를 꺾었군요. 네. 1도 정도. 주로 풀샷은 얼마나 보나요? 57도는 캐리 65m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오 거의 로프트웨지 수준이네요. 잠시만요. 안 닦아가지고. 정확한. 안 닦아가지고. 이 정확한. 잠시만요. 와. 그러면 예를 들어 4번화연을 꽂았을 때는 웨지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죠? 8도를 빼고요. 이것도 역시 다 NS 프로 다 레귤러 다크. 거의.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스윙하는 거 봤는데 네. 이거는 저도 봤거든요. 이게 지금 슈퍼스피드 골프라는 연습 도구인데 몇 그램짜리에요 이거는? 세 개. 세트가 세 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간. 중간. 이거 하면 진짜 도움이 되나요? 몸풀기용으로 하고 있어요. 원래는 비거리 늘리는 용인데 저는 몸풀기용으로 하고 있어요. 비거리는 충분히 만족하시나봐요. 만족하진 않는데. 뭐냐면 제가 굉장히 건망적 보이는 것 같아요. 만족하진 않지만 받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디세이 스트로크 라브. 오웍 스토어. 이건 또 빨간 모델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 이건 특수인가요? 아니요. 기존에 나오는 상품입니다. 오웍 스토어. 그리고 아직 그 그래파이트 스틸 샤프트는 안 쓰네요. 그거는 테스트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퍼터는 좀 마음에 들면 잘 안 바꾸는 편이신가요? 네. 마음에 들면 잘 안 바꾸고. 잘 안되면 거침없이 바꾸고. 퍼터뿐만의 모든 용품을? 약간 그런. 아니요. 이거는 잘 안 바꾸고. 퍼터는. 뭔가 이 퍼터의 사용 제약이 끝난 것 같다. 이러면 바로 바꾸는 스타일. 원래 말래.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빌리티 샤프트. 그라파이트 써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요. 저도 조만간 한번 테스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께서 능력을 하나 주셨어요. 네. 드라이버를 300야드 페이워 한복판 쫙. 3m 팟 100% 만들기. 어떤 걸 택하겠어요. 어떤 걸 택하겠어요. 드라이버요. 저 제 생각 맞았죠. 드라이버? 왜냐하면 모든 거리가 3m가 남지 않잖아요. 드라이버를 계속 많이 보내면. 제 질문에 화점을 바로 깨뜨렀네. 항상 3m가 남는 게 아니라. 그럼 드라이버. 드라이버 300. 다른 데도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열어봐야죠. 그럼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요. 맥도날드 롯데리아. 아. 아. 써있는데. 써있는데 그러면. 어. 역시. 여성여성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쌍팀. 두 개 밖에 없어요. 여성이기를 거부합니다. 오. 그 저지. 포셋에 갑자기 두통이 나오면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또 뭡니까? 바이오스틸이라고. 바이오스틸. 제가. 샵 때 타먹는. 효과 있어요. 네. 보통 이런 게 맛이 좀 없잖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어디 보자. 올렉스라고.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100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냥 100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있어 보여서요. 있어 보여서. 키체인에 달아야 되는데. 미국 코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몽당연필이다. 네. 한국에서는 다 클랩번인데. 그리고. 또. 나무티. 플라스틱티. 저는 플라스틱티. 플라스틱티요. 오 그래요? 오늘 이번 전주년대부터. 이 티를 쓰고 있었거든요. 오. 내가 좋아하는구나. 캐디랑 내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마지막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홀티자까지 살아나오면. 캐디가 저한테 1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럼 100불 받았다는 거네? 아니 아직 난 넘었죠. 마지막 대회. 올 시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계속 잘 찾고 있어요. 줄어지지도 않고. 줄어지지 않아요? 이거? 여기 꺼져 놔야지. 줄 다는 건. 너무 하잖아요. 아마추어들도 아니고. 디버스 형에는 롤렉스 갖고 다니는데. 이거 줄 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네. 이것도 매치가 좀. 이것도 매치가 좀 안 돼.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플라스틱 선호하는 건 좀 우연해요. 원래 남았었는데. 그런 거라고 많이 들었는데. 계속 뿌려지니까. 귀찮아서. 아니 100달러를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100달러를 위해서. 거기 뭐 아무것도 없던데. 아니. 아니. 우와. 여기에 버터. 버터. 이거 뭐예요? 이거 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버터. 버터. 이거 뭐예요?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제 게 아니에요. 우와. 피넛 버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내가 어렸을 때 상당히 많이 애용했던. 아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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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는 제 캐디꺼. 아 그래요? 이거 맛있어요? 골프백에 버터를 넣고 다니는 건 처음 먹거든요. 피넛 버터. 미녀 선수들 갖고 다녀요. 아 그래 버터를. 왜냐하면 이게. 퍼 먹어요. 에너지하고. 퍼 먹는. 퍼 먹는다 좀 그렇다. 퍼 먹는다는 점. 일단. 어 이게 있을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에너지를 위해서. 피넛 버터입니다. 뭐 백에 별거 없다고 그랬는데. 벌써 버터 나오고 난리도 안 해요. 공은. 프로 V1. 주로 쓰는 공이 프로 V1인가요? 2019년 모델. 그리고 줄도 긋네요. 네. 샵 됐으면. 줄은 딱 하나 긋고. 그리고 H. 효주를 위해서. 그렇죠? 네. 항상 딱. 옆에. 네. 나이스. 두통약을 또 있으세요. 엑세드린이라고. 이것도 캐디꺼. 아. 캐디랑 어떻게 같이 가방을 쓰세요? 가끔 빌려나가시나요? 캐디는 이쪽. 저 이쪽. 그리고 또 샤피라는 미국 브랜드의 펜 긋기. 오케이. 파우치라고도 하세요. 이거 캐디꺼. 이거 캐디꺼. 아. 제꺼구나. 오. 장갑을 세 켤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21 정도인 것 같아요. 옷이 좀 작은 편이시죠. 세 개 주로 자주 바꾸시나요? 1라운드 세 거 쓰고. 2라운드 세 거 쓰고. 1라운드 세 거 쓰고. 네. 주로 사람을 빡! 드라이버 샷으로 치면은 아직도 여기 사인해서 이런 거 하나 치나요? 저는 빡 쳐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워낙 정확해서. 롯데 챔피언십. 네. 야드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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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드즈북 한번 열어봐도 돼요? 진짜 저 새 건데. 아예 새 거예요? 네. 뭐 표시한 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캐디한테 있어요. 이거 제 건데. 시청자분들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선수들의 야드즈북은 어떻게 생겼을지. 어디가 올라왔고 패였고 다 나오네요. 콜리나. 이게 그린 등고 선호는 올해부터 쓸 수 없죠? 아 이게 요번에 나온 야드즈북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가능한. 가능한 거. 여기서 질문. 네. 김현주 선수는 올해 신이 또 허락을 한다면은 메이저 대회 US 오픈처럼 하나? 아니면 일반대회 다섯 개.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이기고 싶어요? 되게 어렵다. 다섯 개예요? 세 개예요? 다섯 개. 그래도 다섯 개. 다섯 개. 네. 역시 돈이군요. 아니 아니. 이 선풍이. 거의 다섯 개 한 만큼. 무슨 상품이 되나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질보다 양.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걸 찾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화장품이 그거라고 뿐이었는데. 제 립밤. 이렇게 조그만 거. 걸플스테이. 아 이거 좀. 더럽네요. 5년 됐나. 잘 안 쓰시나 봐요. 안 써요. 야. 차 끼우 여기 놓으면. 어? 이거는 뭐예요? 올해 ANA 선수배치. 2019년 휴지캠. 와 대박. 적었었어. 이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지. 꼭 있어야죠. 꼭 있어야죠. 꼭 있어야죠. 꼭 있어야죠. 그럼요. 그럼요. 어? 또 있네요. 비밀이에요. 또 있네요. 비밀이에요. 잊어버리면 이거를 또 하나 쓱 꺼낸다는 거. 그 생각이 나 바로 들었지. 스파이크 넣는 거 사는? 오비. 히오 크릭. 오비. 오비. 비용. 제가 뭐 웬만큼 탈탈 털어둔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오늘 재밌었던 건 그 버터밖에 없어요? 네. 그 피넛 버터가 좀 의외인데. 저도 의외인데. 일단 뭐 많이 드신다니까. 퍼먹는다고 그랬죠? 네. 시합 중에 중간중간 숟가락으로 당 떨어졌을 때 버터를 퍼먹는다. 아니. 이 피넛 버터가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래요? 맛있지 않아요? 그럼요. 저거는 안 먹어봤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가방 털기를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의 이 골프 가방 털기 릴레이를 위해서 다음분 두 명을 한번 지목을 부탁드릴 텐데. 네. 떠오르는 분 있나요? 어. 우선은 선수권대회 우승한 최혜진 프로. 최혜진 프로님? 김지현 프로. 오. 김지현 프로님. 완전히 준비해야 된다. 해줄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쪽 소속사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김효주 선수의 가방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거라 생각하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분에게는 오늘 김효주 선수에게 받을 싸인공 등등을 이렇게 사은품으로 또 나눠드리는 이벤트도 할 테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슈팅스타 팬클럽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주시고 올해 가고. 올 시즌 초반부터 나쁘지 않은 좋은 성적으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좋은 성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최혜진 프로. 네. 김지현 프로님. 골프스파이가 가방을 곧 털러 가겠습니다.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 실험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막을uses 1 아래에 롤 롤 롤 kom